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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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예코 친구들 한주간 더 잘 지냈지요? 예에에에에에 오늘도 전도사님 이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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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속으로 들어왔어요. 바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만나려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요. 하나님 맛있는 말씀 같이 먹으려고요. 사랑하는 예꼬 친구들도 준비됐지요? 네. 전자상이가 함께 행복한 예꼬나라로 다같이 출발! 가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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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예꼬 친구들 어서오세요. 어서요. 예꼬 친구들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다 다 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예수 나라, 꼬마, 천국, 예꼬! 예수님 사랑하는 어린이 예수님 따라가는 어린이 예수님 닮아가는 어린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어린이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래요 예수님 우리 집에 보시고 참 잘했어 칭찬하시죠 잘했어 예수님 사랑하는 어린이 예수님 따라가는 어린이 예수님 닮아가는 어린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어린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옛꽃 친구들 축복해요 예수님 사랑하는 어린이 예수님 따라가는 어린이 예수님 닮아가는 어린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어린이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래요 사랑하며 살래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신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신 예수님 잘했어 칭찬하시고 잘했어 예수님 사랑하는 어린이 예수님 따라가는 어린이 예수님 닮아가는 어린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어린이 내 입술로 내 입술로 사랑해 말을 하고 사랑해 내 입술로 내 입술로 슬픈 마음 위로하면 괜찮아 주님의 사랑 가지고 주님의 마음 담아서 아름답고 예쁜 말을 해요 사랑과 축복의 말을 해요 믿고 친구들 사랑해요 축복해오라는 말 많이 하는 멋진 친구들에게 기도해요 내 입술로 내 입술로 사랑해 말을 하고 사랑해요 내 입술로 내 입술로 슬픈 마음 위로하면 괜찮아 주님의 사랑 가지고 주님의 마음 담아서 아름답고 예쁜 말을 해요 사랑과 축복의 말을 해요 주님의 사랑 가지고 주님의 마음 담아서 아름답고 예쁜 말을 해요 사랑과 축복의 말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쑥쑥쑥 자라는 우리 친구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기가 쓱쑥 몸도 튼튼 지혜와 사랑 가득 예수님 예수님 닮은 사랑의 아이로 자라게 하소서 지금 다 같이 일어나서 기가 쓱쑥 기가 쓱쑥쑥 몸도 튼튼 지혜와 사랑 가득 예수님 예수님 닮은 사랑의 아이로 자라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들의 찬양 들으셨나요? 우와 하나님께 이 시간에 우리 예고층에서 큰 소리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보자 오케이 자 준비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예고친구들의 반짝 눈은 어디 있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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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쁜 쫑긋기는 어디 있나? 그렇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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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을 쇼옥 담을 예쁜 마음은 어디 있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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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맛있게 먹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랑 말씀송 크게 부르고 함께 가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참 좋은 말씀 너무 좋아요 들려주세요 두 눈은 얼만큼 두 눈은 문짝 마음은 홀짝 준비됐어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오케이 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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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가락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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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길까 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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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우리 친구 예쁜 엉덩이 뒤에 숨겼다 뿅 자 전도사님 오늘도 준비됐어요 우리 친구들이 얍 해줘도 전도사님 하나도 안 놀래고 딱하니 버티고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큰 소리로 불러줘야 전도사님이 응 날아갈 거예요 할 수 있어요 네 좋았어요 손 우와 전 선생님 테레비 뚫고 나갈뻔했어요 어머나 깜짝 놀래라 그쵸? 사랑하는 예고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어디로? 예쁜 귀 쫑긋 엄마 아빠 얼른 오세요 우리 친구들 예쁜 귀에 넣어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와! 우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그치! 맛있겠다 딸기! 음! 아 향기로워라 우리 친구들 딸기 좋아해요? 네 전화사람도 좋아해요 우리 같이 맛있게 하나님 말씀 새콤하고 시원하고 달콤한 우리 딸기 맛 성경으로 오늘 하나님이 주셨나봐요 같이 먹어볼까요? 하나 둘 셋 맛있다 하나님 말씀 너무 맛있어요 하나님 말씀 너무 달콤해요 하나님 말씀 너무 향기롭고 좋아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 맛있는 말씀 먹으러 하나님 가야지요 다같이 하나 둘 셋 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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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잘했어요. 음, 아, 오늘은 전도사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마지막으로 아, 자주, 재미있고 중요한 한 가지를 더 가르쳐 줄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 모두 말씀 속으로 쇼옹!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이곳의 모든 나무 열매는 다 먹어도 된단다. 하지만 이 선악과만은 절대로 먹지 말아라. 음, 하지만 너무 맛있게 생겼는걸.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했는데 한번 먹어볼까? 오, 저, 울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고 말았어요.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까만 마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바로바로 죄가 마음에 들어와버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벌거벗어서 부끄러워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셨어요. 하지만 가죽옷으로는 까만 마음이 가려지지 않아요.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어요. 하나님은 없어도 돼. 아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너무 귀찮아. 내 마음대로 하고 살 거라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 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까만 마음, 죄를 지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져만 갔어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어떻게 하면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얘들아, 나의 아들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와 영원토록 내가 함께할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할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행복하게 사랑하며 살아요. 사랑하는 예꾸 친구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오, 지호야, 사랑한다. 오, 연준아, 사랑한다. 오, 서연아, 사랑한다. 네, 하나님은 우리 예꾸 친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셔서 함께 있고 싶으셔서 바로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함께하게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행복하며 사랑하며 살게 돼요. 사랑하는 예꾸 친구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꼭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과 행복하게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 모두 되어주기를 전세상 기도합니다. 예쁜 손 모아 기도 손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예꾸 친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만나며 예수님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과 함께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며 행복하게 주의 사랑 가운데 자라나는 귀한 예꾸 친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빠 하나님 이름 찬송해요 하늘과 땅 모두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루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해요 아멘 오늘도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하는 거 선수 전조사님 다 보여요 칭찬해야죠 전조사님과 함께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저런 사랑하자 독세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어떻게 하려 하십니다 영복음 3절 16절 말씀 아멘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축복해 주세요 그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옛꽃 친구들은 오늘부터 또 월화수목금토의 일주일 동안 또 열심히 열심히 행복하게 건강하게 지내다가 다음 시간에 또 전도사님과 네모 네모 영상 속으로 만나 누구누구누구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기뻐하는 친구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옛꽃 친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그 사랑 가운데 일주일간 또 행복하게 지내다가 다음 시간에 여기서 만나요 다같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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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